미스디 같은 경우에는 짧지 않은 시간 디벨롭하면서 대본과 음악이 어느정도 완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글로컬 라이브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구성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본이 많이 바뀌어 가면서 사실 이제 멘토링 과정에서 음악적인 부분을 오히려 조금 대본에 관련해서 수정하기보다는 음악 자체로 좀 접근해 보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또 60, 70년대 음악들 좀 구구해 가면서 적용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좀 다른 색깔의 음악들을 써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쉽게 볼 수 없었던 멘토링들을 저희가 이번에 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로운 시각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디벨롭 과정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런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작품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록 음악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전에 개발할 당시에는 이제 잘 몰랐던 장르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접근을 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캐릭터들의 음악을 좀 더 구체화하는데 애를 쓰는 것에 대해서 김성성은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고요. 구체적인 이제 레퍼런스들도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기존에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음악과 우리의 작품이 어떻게 또 같이 흘러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의 부담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끔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변에 활동하고 계신 선배들이나 동료들을 통해서 글로컬 라이브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지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좋은 기회로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좋았던 경험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작품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끝까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지원해 주시는 프로그램들 따라서 잘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좀 더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은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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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